안녕하세요. 난사랑케이입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 환타지아가 이렇게 활짝 만기를 했습니다. 너무 예쁘죠? 향기도 좋아요.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. 환타지아 이 아이는 아기 얼룩말 이제 꽃이 다 떨어지고 두 송이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것도 현재 한 일주일만 더 보고 꽃대를 잘라주려고 합니다. 그동안 이쁨을 많이 받은 아기 얼룩말입니다. 작은 카틀레아에서도 이렇게 벌브에서 새로운 벌브에서 이렇게 두 개나 이렇게 두 개나 세척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쁘다 아우 예뻐요 이 아이는 엘레강스 엘레강스 엘레강스도 몇 달째로 이렇게 예쁘게 피어서 다른 꽃들은 다 지고 이렇게 이렇게 두 송이만 예쁘게 아직 남아있어요. 예쁘죠? 예쁘죠? 트롬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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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롬리아도 이렇게 꽃이 두 송이가 피었습니다. 트롬리아 트롬리아 향기도 아주 좋아요. 꽃이 작죠? 손에다 놓고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? 요만해요. 귀여워요. 하하 가느다란 줄기에서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가느다라 해가지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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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네요. 이 아이는 얼마전에 들어온 실생 호접란 인데 기존에 있던 것은 다 지고 이렇게 새꽃이 두 송이가 이렇게 먼저 피었습니다. 실생 오 예쁘죠? 이제 꽃머리가 계속해서 피워주겠지요? 아 예쁩니다. 이 아이는 여름에 모른병이 와서 잎을 떼주고 목초액으로 소독을 해서 말려서 이렇게 살려줬더니 꽃대까지 올려주네요. 이렇게 이쪽엔 잎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누웠어요. 누워가지고 또 거기서 꽃대가 밀고 나오니까 더 누운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렇게 꽃대까지 올려주고 아우 예쁩니다.